아 여기로 쭉 들어가면 아 우와 지금 이제 예외는 이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교감사이 오신 안녕하세요 이분은 서울에서 디저트를 딱 주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장소로 이용도 하고 여기 멜론을 나중에 기억할 때 부수하게 해서 디저트로 왔을 때까지 만난 걸로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애들도 좀 배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네요. 예쁘다. 드림집. 네. 딱 떠요. 진짜 귀엽다. 아 귀여워. 좀 높은데 순을 딸만한 데가 진짜 신기하다. 아 여기에요? 잡지에 나오실 것 같아요. 아 대박. 짱이다. 고르게 키우려면 모종 때부터 잘 키워야 돼요. 모종이 올해는 좀 두슬랑스 탔었나 봐요. 다른 데서 봐봤는데 근데 이 품종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? 여기서만 재배를 할 거예요. 그리고 단도가 엄청 높아요. 아하하하하하 체크라고 오기는 졌지? 체크? 귀엽다. 머리 그..그거 같아요. 그냥 쉬우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걔들은 풀하고 그대로 잘하게 뒀다가 오 귀여워. 알겠대. 네. 그래서 크기가 똑같아도 또 이제 물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토마토 육즈예요. 토마토? 아! 우와! 노란색하고. 너무 예쁘다. 따서 먹어도 돼요? 네. 뭘 따지? 잠깐만. 이거 먹는 거예요. 이거. 괜찮아요. 달달해요. 약간 힘이 있는 맛이에요. 신기해.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유일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. 수확 대면. 그래서 보통 일반 농가에서 많이 따면은 이 토마토를. 너무 귀여워. 무슨. 아니 뭐가 귀엽다는데. 이게. 하하하하. 조금 들어있다. 안에 들어가서. 우와.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한 통 할게요. 잘 걸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. 얘네들 지금 이렇게 빛도 다 조정해주고. 네. 여기 밑으로 양액이 다 흐르고 있어요. 음. 그래갖고 쟤들 이렇게 이제 다 먹으면서. 이제 크고 있는 거예요. 잠깐만. 제가 안에 들어가. 우와. 뭐야. 대박. 아 신기해. 이렇게 되겠구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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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게 돼. 약간. 이렇게 같이. 어머. 잠깐만요. 대박. 농구로. 아 대박. 우와. 우와. 여기서 이렇게. 공장처럼 키워서. 나가는 거예요. 우와. 우와. 대박. 우와. 대박. 우와. 우와. 학생들이 이용한 곳이에요? 학생들이 만들고. 여기가 쉬기도 하고. 우와. 우와. 많이 비싸기 때문에. 네. 아 근데 이제 이거 일꾼을 잘 써가지고 그게 좀 잘 되면 좋은데 선생님이 사진을 내리면 안 보이네 안 보이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돈을 많이 벌 때 멜론이 아마 먹어본 맛일지는 모르겠다 맛이 달라요? 아니 그냥 좀 더 단맛이 강하다고 그래야 하나? 주로 촬영해가지고 자 그냥 먹어봐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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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렇게 맛있을지? 어때? 음 엄청 달아요 응 껍질 때 먹어요? 아니 껍질은 그냥 먹다 버리면 아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달아요 왜요? 살 쪄요? 아니 학교 살 쪄가지고 학교밥 살이 너무 쪄 네에에에에 아 뭐가 되어있는거에요? 이렇게 그물이 되어있는거에요 잎이 마르고 얘는 안익은거 아하 얘는 완전히 안익은거고 네 얘는 더 익어야 돼 지금 고르지가 않잖아 그렇지? 아 이게 점점 생겨요? 어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게 우와 네 얼마나 딸수 있어요? 몇개 딸래 몇개 딸래? 열개 열다섯개 따도돼? 열다섯개 따도돼 열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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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좋죠 아 아니 근데 이 스마트팜이 있다는게 진짜 그런거 같아요 다들 귀엽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그 만화에 나오는 딱 그 멜론이죠 네 아 진짜 귀여워 이거 따요 뒤쪽으로요 네 거기를 따고 여기를 따고 고리를 빼고 아 이파리 정리하고 피자를 남겨놓는다 좋아요 여기를 버티고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이거요? 이런 찐한? 아 찐한 새 이제 익어가고 있어서 그런거에요 아 그렇구나 너무 귀여워 벌써 몇개 땄게요? 열개? 어 일곱개 땄어요 일곱개 땄어요? 이게 퍼니 원? 원인가요? 진짜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실한 과일이 열릴 수가 있죠? 너무 신기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계속 비료를 공급해 주는 거에요 아 네 물도 맞춰서 이건 높은데 달려있어요 어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것도 찍고 싶어요 와 진짜 너무 어머 아 다들 귀엽다고 하시네요 뭐야 으 우유 touches 한 접근 하 bumps 아 남은 일로 옥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